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긴급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호중이 다음달 10일 입대한다고 합니다.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병통지서가 왔느니 아니니 연기되느니 여러가지 서랑설레가 되어있는데요. 김호중이 다음달 9월 10일 입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달 5일이 정규앨범 발매날인데요. 그 발매 이후에 김호중은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 소식은 그동안에는 소속사의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겁니다. 말하자면 병무총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 인터넷 신문이 9월 11일 이병통지서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부인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올해 안에 군 입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번에는 연합뉴스가 병무총 정부의 말을 인용해서 이 9월 10일 날 김호중이 입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호중이 9월 10일 충청남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의 입대, 군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출퇴근 형식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6월 중순 입대 예정이었던 김호중은 최근까지 입영을 연기해오다가 지난달이죠. 7월에 병역판정검사 재검을 통해서 사급판정을 받아서 보충력에 편입됐습니다. 이때 발목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형식인데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영리활동은 못한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반무대에 나간다든가 방송국에 나와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못하고요. 노래연습, 음반작업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과 후에 근무가 끝난 이후 9시에서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영리활동을 제외한 노래연습이나 음반작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입대 문제 때문에 서랑설레 됐던 부분은 이겁니다. 입대 연기가 5번까지 가능한데 김호중은 4번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입대 연기가 가능한데 이번에 5번째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병무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29세인 김호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입역 연기를 할 수 없다. 말하자면 5번까지 할 수는 있지만 이 5번까지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김호중은 이 특별한 이유에 포함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격시험 등으로 인한 입역 연기는 만 28세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고 본인이 가수 활동을 더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입역 연기의 이유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5번째 입역 연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쯤에 입역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병무청이 이번에는 입역 연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소속사나 주변의 얘기가 아니고 정부 관계자, 병무청 관계자의 말이기 때문에 9월 10일 입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김호중은 여러 가지 구서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3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정규 앨범을 9월 5일 날 정식으로 발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 일단은 본인은 군에 입대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음반은 그래도 방송국에서 틀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음반 같은 경우는 15개 곡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장르,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개 다양한 노래를 수록을 해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 어쨌든 김호중은 오는 9월 10일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방금 들어온 김호중과 관련한 긴급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